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교리적 논쟁이 일어나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섰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일으킨 교리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것 하나만 내가 묻고 넘어갈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누구의 가르침에?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아니요 하고 무엇을 보탠다고 했어요? 할레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격렬한 다툼과 논쟁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실력 있는 교회냐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교회냐 교회가 얼마만큼 인물들이 많으냐 그 지도자가 어느 정도 탁월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판가름이 납니다 조용할 때는 몰라요 비행기가 잘 날아가는데 그 항해사가 그 뭡니까 기장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그렇죠 비행기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기장이 어느 정도 훌륭하냐 그 승무원이 어느 정도 탁월한 사람이냐 거기에 승객들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인적을 가지고 참 침착하게 기장의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냐 다 드러나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정말 수준급 이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서로 아주 감정 대립이 될 정도의 다툼을 한 번 치루는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치료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안을 확률이 대단히 컸습니다 아니면 요사이 현대말로 말하면 교회가 짜개져 나가든지 뭐 일부분이 그냥 탈락을 하든지 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겪을 위험이 많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정도로 수준이 높으냐 정말 제가 판복합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도 없었어요 종회도 없었어요 교단도 없었어요 그런 상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것을 발견하자마자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가 승리했다는 말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인간은 약하니 가르쳐주세요 그 결과 바울이 옳소 하는 말도 안 했어요 바나바가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바나바 바울도 지지 안 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도 지지하지 않았고 결국은 다 묶어서 어디를 가져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지고 가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처사인지 아세요 그러니 안디옥 교육자들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하고 더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편 저 편 가를 필요도 없고요 교인들 보고 내가 올 수 내가 올 수 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묶어가지고 예루살렘 가지고 가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심판을 받아서 가부간 결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권위면에서 월등히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 거기 한번 보세요 15장 26절 한번 28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총회를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한 다음에 결정한 사항을 놓고 자기들만이 결정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성령과 그 다음에 누구 우리가 결정했다 이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도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해놓고는 이것이 성령의 결정이라고 단언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령께서 결정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결정에 따랐다고 자신있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사도와 장로들의 영적 권위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선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교회의 중요한 직책은 중요한 직부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사도도 성령이 세우셨고 장로도 성령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을 삼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권위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와 동등하고 그 권위는 성령의 권위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 권위에 복종하기로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질서를 참 중요시하는 신앙인의 인격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큰 권위에다가 호소를 하니까 바울 편에 섰던 사람이나 어떤 사람 편에 섰던 사람들이나 유대파 교인이나 이방 헬라파 교인이나 다 하나가 되어서 승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잠잠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분녀를 할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분녀를 방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이 평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켰습니다 결국 그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된다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중의여긴 교회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이만한 수준이 되는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어렵다 할 문제를 당해보니라 보지를 않았어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교리적인 논쟁이 치명적으로 일어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은 저도 장담 못하겠고 여러분도 장담 못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두고 간직해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안디옥 교회 이상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우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 교회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아시겠죠? 지역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당의원이 있고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있고 장모님들이 있고 그 밑에 교회 직분을 맡아서 중요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용광 돌리고 어떤 어려운 시험 앞에서 교회가 분열된다든지 금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질서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교역자들로부터 모든 평신도가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질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대교회에서도 지역교회 안에 질서를 주시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교단이 있고 교단 안에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노예로 가지고 와서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모여 운운을 하고 협의를 하고 노예 능력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면 총회로 가지고 올라가서 총회에서 모든 것을 다루도록 질서를 주셨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탄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질서가 다 깨어졌어요 이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명령하는 것을 지역교회가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이 노예 붙을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다른 데 간다고 가버리면 그만이요 지역교회가 노예나 아니면 총회 말씀에 반대하던 사람이나 찬성하던 사람이나 똑같이 승복하는 자세와 겸손이 있느냐? 없어요 폐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교회 짝에서 다른 교단에 소속해버립니다 얼마나 무질서한 세계가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 안 하죠? 20대 젊은 세대가 40대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죠? 학교 대학생들이 자기를 가르쳐주는 교수들을 아주 길거리에 지나가는 어떤 행인맛도 못하게 대우를 하죠? 오늘 이 세대가 말세, 말세, 이렇게 말세가 될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와 같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구는 한마디로 말해서 열병을 이야기로 하면 40도가 넘었어요 이제는 열을 떨어뜨릴 어떤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해결이 나지를 않아요 오죽이 답답하면 미국에 있는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소리소리 지르며 강조하겠어요 오죽이 답답하면 안디옥 교회의 이 아름다운 실서의식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순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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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오목사한테 배운 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 다른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운 분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듣다 보니까 이 말로 반박하고 저 말로 반박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약간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순장도 천사가 아닌 이상 참다 감정이 점점 올라가서 소리도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순장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마음의 금이 가는 그런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히 이 문제를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교육자들이 계시고 교육자들에게 물어서 안되면 목사님의 최종적인 책임을 질 테니까 거기에 가서 분명히 해답을 얻어서 다시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 자매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맺자고 나는 순장 말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서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오 그런 사람은 질서의식이 너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오 성령의 은혜를 가연 받고 사는 사람이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락방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너는 질서의식이 없으니 추강한다 나가라 그럴 수도 없죠 인내해야죠 참고 기다려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죠 그러면 나중에 점점 다락방에서 처음에 똑똑한 것처럼 들고 나왔다가 갈수록 갈수록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역사라면 자꾸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과거에 한때 내가 좀 까불던 거 얼마나 잘못했던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드디어 그 사람이 제자 훈련 받고 순장이 되고 나면 나중에 자기와 꼭 같은 사람이 다락방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저 내가 뿌린 씨 내가 또 거두는구나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잘 참고 잘 인내 하겠어요 그렇죠 교회의 주일학교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 그룹들이 또 모임들이 어려운 교리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싸우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의 질서의식을 따르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내패 내패 갈 필요도 없고요 내가 옳다 나쁘다 하면 정지할 것도 없고요 그대로 갖고 목사님에게 갑시다 그런 것 하라고 목사 세워놨지 내가 월급 받아 먹고 사라고 목사 세웠나? 그렇죠? 그런 것 하라고 세웠죠 그리고 목사가 바로 판단을 내려주면 그 다음에 승복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치지 않는 이상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바울도 사도입니다 바울도 게시받은 사람이요 바울도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요 바울도 모든 면에서 누구보다도 떨어지지 않느냐는 탁월한 지도자요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열두 사도들과 자기하고는 비교를 안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바울도 스스로 거기에 복종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가 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마음 정말 돋보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가끔 보면 교회 안에는 하나 되는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패거리를 만들고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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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책만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저질적인 사람들이오 앞으로 사랑의 교회에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작은 문제, 큰 문제 자주자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모였으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안디옥 교회를 잘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로 올라갑니다 이제 총회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상정했습니다 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모임이 있고 회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제일 먼저 또 어떤 면은 제일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의 진행 과정을 기록한 자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6절 사도와 장로들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 정회원들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오 장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내세운 어떤 면에는 평신도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두 그룹이 총회를 조직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표에서 뽑은 장로들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당회가 구성되는 것과 똑같은 지금 형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총회를 이룹니다 진행 과정 한번 봅시다 문제를 다루는 과정 첫째, 7절이 무엇입니까? 첫째 뭐요? 많은 변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변론 그 다음에 둘째는 누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 오,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한 사람도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지 않아요 안디옥에서 대표로 온 바나바와 바울의 모든 성교할 때 체험했던 간증도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간증도를 듣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베드로의 견해가 오르냐 옳지 않느냐를 실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들이라고 해도 가온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납니까? 야고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많은 변론 다음에 사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먼저 발언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발언한 다음에 그 발언 견해를 기초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모든 그동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청취하면서 베드로의 말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견해가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견해냐 아니냐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나바와 바울의 견해를 다 들은 다음에 장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부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는 자기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 다음에 다 피력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총대들이 듣고 드디어 하나의 합일점을 찾았습니다 의견일치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전체 동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사항을 나립니다 그 결정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리고 대표를 보내서 알려주자 이것이 결정사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회의할 줄 아세요? 네? 회의할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의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회의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을 줄을 몰라요 말할 줄은 알아요 자기 말은 잘 주장해요 그러나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변론하는 인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서로의 견해를 피력하면 서로가 듣고 어느 것이 옳은가를 분별할 줄 아는 인내와 존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을 상대방이 안 들으면 그것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래서 변론이 되질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듣는 은사를 가집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요? 듣는 은사 있어요? 이 가운데 순장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순장 듣는 은사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으면서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상대방의 우중에 있는 생각을 읽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로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듣는 은사 있나요? 저에게 아주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약하다고 많이 느껴요 변론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할 때 변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들을 때에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변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미 내 마음에 딱 결정한 사항을 끝까지 밀겠다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면 변론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냥 싸우다가 나누어지는 노래밖에 없어요 변론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된 안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관찰하려는 것이 변론이 아니고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느 것을 옳다고 판단하시는가를 살펴보자 하는 자세가 변론의 자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도리 논쟁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거 변론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사도들이 인내하면서 변론합니다 바나바와 인내하면서 변론하고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존중할 만한 태도입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자유토론 원칙이 적용됩니다 교리를 놓고 이야기할 때 자유토론 원칙이 적용됩니다 참 이 교리를 놓고 자유토론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거의 교리가 다 적립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이런 자유토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당시에는 교리가 아직 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유토론이 불가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 꼭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리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워넣는다 교리인가요? 교리지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 교리입니까? 교리지요? 예수님은 반드시 공중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키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는 대활란이 오고 만약 이것을 믿는다고 합시다 이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합시다 이 전천년설이 뭐예요? 교리입니까? 교리죠 교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리의 원 뜻이 무엇인지 아시면 여러분 참 재미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리의 원 의미는요 나에게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하는 뜻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다 하는 뜻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It seems to me 하는 말 잘 쓰죠 It seems to me 나에게 뭐 뭐 같다 그렇다면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내 자신의 견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면에는 내가 선택한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서는 사람마다 성경을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면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교리라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전천년설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천년설 가진 사람이 있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미묘한 면에서는 그렇게 각자의 견해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문제를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할 틈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놓고도 왜 변론을 했을까 왜 교리적인 논쟁을 했을까 그 이유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은혜 받은 다른 형제들도 나와 같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꼭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교리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리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자 들어봤더니 아멘 베드로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야구부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들으니 그것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성교할 때 나타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놓고 보니까 그것도 일치합니다 한 성령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 전부 다 그야말로 하나도 틀림없이 명료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변론을 하고도 결국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 결론이 내렸습니다 참 어린 결론입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히 코멘트 하나를 하고 넘어가죠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도 언제든지 자유토론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안의 당회를 모일 때도 중요한 문제는 마음껏 이야기하게 합니다 모든 발언 이야기든 그른 이야기든 반대의 의견이든 긍정하는 의견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말할 자유가 있어요 이것을 존중하지 않냐 하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면에서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너무나 민주주의 제도가 바로 안 되셔서 그야말로 참 우리 모두가 다 진통하고 괴로워합니다마는 교회 안에서까지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회의 진행이라든지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오리지널한 거룩한 성총애의 토이광경은 저는 자유토론입니다 참 멋있어요 또 하나 저는 일치제였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로부터 야구부로부터 모든 사도들이 저는 일치해서 이렇게 하자 하고 결정하고 나서는 거기에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 문제에 저는 일치가 되지 않냐 하면 큰일 납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회 안에서 교리 문제가 일치하지 않냐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소한 행정적인 문제는 견해 차이가 있으면 투표도 하고 다수별로 결정을 합니다마는 교리 문제는 다수별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 그 교회에서 몸을 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일단 교리 문제만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꼭 신앙양심상 그 교리에 일치할 수 없다고 자신이 느끼면 그 사람은 자기 교리와 일치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놀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태도예요 제가 지난주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감리교회의 어떤 구원관을 여러분이 교리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꼭 그대로 믿었다 그런데 분명히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원칙에 대해서 총무험과 불만이에요 감리교는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무지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이 장로교 교리에 동의할 수 없다 하면 장로교 안에서 떠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단을 만들어놨어요 아까 교리가 뭐라고 내가 보기에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볼 때 감리교 교리가 옳다고 생각될 때는 감리교 교회에 가서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짱로교에 와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그런 쓴뿌리노릇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교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리는 항상 만장일치 이 원칙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것 교사의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자 가만히 봅시다 내 옥목사고 우리 채목사 있는데 채목사님이 아 목사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할 일을 받아야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옥목사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하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목사가 올라와서 또 설교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꼭 할래도 받아야 합니다 하면 밑에서 또 아멘 합니다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쫓아내야지 둘 중에 하나는 쫓아내야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도 있어요 분명히 파리스파 교인들은 할래 받아야 된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도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제를 안 합니다 베드로도 그러고 바나바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할래 받았기 때문에 할래를 자꾸 고집하는 것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한 자들이 의심하는 바를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 그래서 상대방을 이단시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관룡이 참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꼭 세례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을 막 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락방에서 당신은 좀 이단물을 먹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정제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아 그렇느냐고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성경적으로 어떻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천박하게 꼭 방언받아야 방언받아야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걸로 꼭 이단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다 보니 오죽이 좋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좀 불쌍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믿음보다도 방언이 그렇게 좋아 보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런 이해를 해야죠 아 그래요 뭐 내가 동의는 안 합니다만 당신을 이단이라고 정제는 안 하겠어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단이 아무리 달라도 크리스도 안에서 한영재요 지역교회가 서로서로 나누어져 있어도 근본적인 교리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한영재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참 예루살렘 총회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 사도들이 율법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율법을 모시라고 말을 하세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10절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이게 뭘까요 유대 사람도 제대로 못 매는 아주 무거운 멍해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율법이요 할래 율법 지키는 것 그렇죠 또 넘어가서 또 있죠 또 어디 있어요 19절 야구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멍해를 지어서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또 24절에도 보면 그런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뭐 한다고 괴롭게 하는데 그렇죠 또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강한 줄로 한다 그래서 짐을 지우지 않겠다 하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이런 것을 볼 때 유대나라 사람들도 이 율법을 무엇으로 보느냐 무거운 멍해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기 어려운 것인가를 그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너무나 많이 체험해 왔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다가 율법 하나를 더 첨가시켜 놓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땀 흘리고 진통하고 괴로워하고 멍해를 메고 허덕해야 될까요 지키지도 못하는 멍해 때문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해야 할까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은 하나도 느끼지 못할 것이요 마음속의 평화는 한시도 없을 것이요 날마다 두려워 떨면서 멍해는 지지만 지지 못하는 이 가책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구원받을지 받을 수 없을지 장담도 못하는 끝매짐을 하고 말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모든 율법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멍해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짐지울 것이 없습니다 군락에 있는 어떠한 법도 우리를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뜨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공로가 그렇게 위대하고 큽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유대인들이 불쌍해요 그 멍해를 벗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짐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멍해다 벗고 헐헐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값없이 우리가 얻은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날씨가 좀 더워도 짜증내지 맙시다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분이 안 좋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좀 잘 안되고 마음의 근심이 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낙관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 큰 선물을 공짜로 주신 하나님이 내 일용할 양식 내 처자들 먹이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너무나 큰 축복 받았는데 짜증스러울 때마다 이것 생각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고 더 힘있게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